마음을 사로잡는 한 소년의 이야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조제 마우리데 바스콘셀러스티움 출판사 청목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매맞는 아이 여길 이렇게 접어. 그리고 접은 곳을 칼로 똑바로 잘 잘라야 돼. 칼날이 부드럽게 종이를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 잘랐으면 가장자리에 나처럼 이렇게 풀칠을 해. 나는 또또까 형 옆에 앉아 종이 풍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풀칠을 끝낸 종이에 또또까 형은 뾰족한 주둥이를 만들기 위해서 집게로 집어당겼다. 이제 풀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면 풍선이 되는 거야. 알겠니 바보야? 응 이제 알았어. 나는 부엌 문지방에 걸터앉아 풀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풀은 좀처럼 마르지 않았다. 또또까 형은 마치 선생님이라도 된 것처럼 내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땅재르식 풍선은 연습을 많이 해야만 만들 수 있어. 제제 너는 처음 만드는 거니까 간단한 풍선을 만드는 방법부터 배워. 이제 나 혼자 풍선을 만들어 볼 테니까 주둥이만 형이 만들어줘. 글쎄 생각해 봐야겠는걸. 그의 말 들어보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슬이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가 그려진 그림 딱지를 요구할 것 같았다. 또또까 형. 난 형의 부탁대로 형 대신 싸워주기까지 했잖아. 좋아. 이번에만 공짜로 해주겠어. 하지만 다음부턴 절대 공짜로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알았지? 알았어. 나는 열심히 배워서 항상 대가를 요구하는 또또까 형한테 두 번 다시 배우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풍선을 만드는데 열중했으며 다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나는 종이 풍선을 만들 생각에 집착하여 여러 장의 같은 그림이 있는 딱지와 구슬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두 장의 색종이를 빨리 사기 위해서 딱지와 구슬을 싸게 팔 작정이었다. 얘들아 내 구슬 사지 않을래? 1도수당에 5개 줄게. 아주 새 구슬이야. 그러나 구슬 따위는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럼 1도수당에 딱지 10장은 어때? 롯다 아줌마의 가게에서도 이렇게 싸게 팔지는 않아. 그래도 사려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사실 그들은 아무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프로그레스 거리와 까빠네마 거리로 나가 구슬과 딱지를 사라고 떠들어 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큰 소리로 외치며 여기저기 돌아다녔기 때문에 목과 다리만 아팠다. 진진야 할머니 댁에 가보면 어떨지 모르겠네? 나는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역시 헛수고였다. 진진야 할머니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다. 제제야, 나한텐 딱지나 구슬 따위 필요 없다. 그런 건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거다. 내일이 되면 나한테 달려와서 새것으로 사달라고 조를 텐데 뭘 그래. 안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진진야 할머니도 돈이 없었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내 발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해도 서산으로 니엇니엇 기울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제제! 제제! 비리깨뉴가 나를 부르며 미친 듯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사방으로 널 찾아다녔어. 너 아까 딱지와 구슬을 판다고 했지? 나는 주머니를 흔들어 구슬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물건들을 꺼내 놓았다. 얼마니? 1도 수당에 구슬은 5개고 딱지는 10장이야. 너무 비싼데? 이런 도둑놈 같으니라고. 싸게만 사려는 네놈에겐 그냥 줘도 비싸다고 투덜거릴 거야. 나는 화가 나서 속으로 중얼거리며 물건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잠깐 제제! 골라도 되니? 얼마나 살 건데? 300레이스 있는데 200레이스어치만 살 거야. 좋아. 그럼 구슬 6개랑 딱지 12장 줄게. 나는 번개처럼 미제리아 가게로 달려갔다. 지난날 뿌리뚜거 아저씨와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가게 안에서는 오틀랜 도시망 카운터에 앉아 누군가와 잡담을 하고 있었다. 이 가게는 공장에 사이렌이 울리고 작업이 끝날 때만 약간 바쁠 뿐 그 외에는 언제나 한산했다. 아저씨 색종이 있어요? 돈은 갖고 왔니? 내 아빠 앞으로는 더 이상 외상을 줄 수 없다. 나는 그 말에 화를 낼 여유도 없어 손바닥에 돈을 꺼내보였다. 붉은색하고 호박색 두 가지 뿐이다. 다른 색은 없어요? 연 날리는 계절이라 다른 색은 모두 팔리고 없구나.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니 연은 무슨 색이든 잘만 올라가면 됐지. 안 그러니? 전 연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풍선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만드는 풍선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서 종이의 색 때문에 시간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식구 프랑코 상점에는 여러 가지의 색종이가 있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럼 그걸로 그냥 주세요.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나는 루이스 왕을 책상 앞에 앉히고 종이 풍선 만드는 것을 구경하도록 해 주었다. 루이스, 조용히 해야 돼. 약속하지? 나는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크면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가르쳐 줄게. 날은 금방 어두워졌고 공장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나는 빨리 서둘러야만 했다. 잔디라 누나는 벌써 식탁에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식사 중에 어른들을 귀찮게 한다고 항상 우리에게 먼저 저녁을 주었다. 제제, 루이스, 저녁 먹어. 그녀는 우리가 밖에 나가 노는 것도 아닌데 큰 소리로 불렀다. 나는 루이스를 바닥에 내려주었다. 루이스, 곧 갈 테니까 먼저 가. 제제 형, 빨리 와. 안 그러면 또 매를 맞을지도 몰라. 알았어, 곧 갈게. 잔디라 누나는 기분이 몹시 안 좋은 것 같았다. 애인 녀석 중 누군가와 싸운 모양이다. 윗길 끝에 사는 녀석이나 아니면 아래쪽 길무퉁에 사는 녀석과 싸웠을 것이다. 고생한 보람이 서서히 나타났다. 풀을 바르기 시작했지만 손가락에 달라붙은 풀 때문에 풍선을 만드는 속도가 무척 느렸다. 어느덧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잔디라 누나의 부르는 소리는 더욱 커졌다. 제제, 누나 말 안 들려? 누나 다 끝났어, 곧. 그러나 말을 재 끝내기도 전에 약이 잔뜩 오른 잔디라 누나가 쫓아왔다. 넌 내가 식모인 줄 아니? 빨리 와서 먹지 못해? 누나는 내 귀를 잡고 식당까지 끌고 가더니 식탁 앞으로 확 밀어버렸다. 드디어 나도 울분을 터뜨렸다. 안 먹어. 먹기 싫단 말이야. 난 내 풍선이나 만들 거야. 나는 벌떡 일어나 풍선을 만들던 곳으로 뛰어갔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성난 짐승처럼 날뛰며 내게로 오지 않고 책상 쪽으로 갔다. 그 순간 나의 모든 희망과 기대가 한낱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녀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풍선이었다. 내 풍선은 순식간에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나는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화가 풀리지 않는지 내 팔다리를 잡더니 식당 가운데로 내던졌다. 콩알만한 게 좋은 말로 하면 들어먹질 않는단 말이야. 바닥에 나동그라진 나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작은 악마를 불렀다. 반항심이 태풍처럼 전신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렇지만 않았더라도 사태는 머리에 알밤 하나 먹는 정도로 수습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누나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누나 너 갈보래!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내 얼굴에 바싹 갖다댔다. 눈에서는 당장이라도 나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듯한 불길이 이글거렸다. 어디, 다시 한 번 말해봐. 나는 한자 한자 끊어서 뚜렷하게 말해주었다. 가일보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는 옷장 위에 있던 가죽장갑을 집어들더니 사정없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양팔에 얼굴을 묶고 등을 돌렸다. 매를 맞는 아픔도 컸지만 가슴속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날 때렸으며 나의 몸은 전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틀렸다.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쳤으면서도 내가 무릎을 꿇고 쓰러질 때까지 마구 때렸다. 나는 몸을 지탱하려고 옷장에 기댔다. 바로 그때 또또까 형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나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때리다가 지친 누나를 돕느라 정신이 없었다. 또또까 형은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앞을 향하게 돌렸다. 갈보 갈보 입 닥지지 못해 제제 누나한테 그런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누나가 아니야 죽일테면 죽여라 그러자 또또까 형은 내 얼굴을 마구 때렸다. 눈과 코, 입 닥치는 대로 때렸으며 특히 입을 심하게 때렸다. 나를 구해준 사람은 구함소리를 듣고 달려온 글로리아 누나였다. 그녀는 이웃집 로제나 아줌마집에서 얘기를 하던 중 손살같이 달려왔다. 식당으로 달려들어온 그녀는 내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자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또또까 형을 한 구석으로 밀쳐버렸다. 나는 너무 맞아서 눈도 뜨지 못하고 바닥에 놓은 채 간신히 숨만 몰아쉬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나를 방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울지 않았지만 동생 루이스는 안방에 숨어서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때리는 것을 보고 놀란 모양이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 애를 죽이고 말 거야. 너희들은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괴물들이야. 글로리아 누나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상처를 소독할 가재를 가지러 나갔다. 이때 또또까 형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대하에 소금물을 타서 들어온 글로리아 누나가 그에게 고함을 질렀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밖으로 나가. 누나 누난 저 녀석이 욕하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 제제는 먼저 욕하는 아이가 아니야. 분명히 너희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을 거야. 내가 나갈 때만 해도 조용히 앉아서 풍선만 만들고 있었다고. 인정머리 없는 것들 어떻게 자기 동생을 이토록 심하게 때릴 수가 있니? 글로리아 누나가 내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고 있을 때 나는 부러진 이 하나를 뱉었다. 이것이 또 글로리아 누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걸 봐. 또또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란 말이야. 이 겁쟁이 녀석아. 넌 겁이 나서 이 애를 불러서 대신 싸우게 했지? 못난 녀석. 아홉 살이나 됐으면서 아직도 침대에 오줌을 싸는 주제에 매일 아침 내가 옷장 속에 숨겨두는 오줌싼 바지하고 이부자리를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보다. 누나는 또또까 형을 방에서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 등불을 켜더니 내 셔츠를 벗겨 상체에 엉겨붙은 피를 닦아주었다. 제제 많이 아팠지? 굉장히 아팠어 누나. 내가 아프지 않게 닦아줄게. 넌 상처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옷이 달라붙어서 더 아플 거야. 그러나 가장 아픈 곳은 마음이었다. 누나는 내가 불쌍한지 내 옆에 누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난 풍선을 만드느라 제때 저녁 먹으러 못 갔을 뿐이야. 누나 풍선이 망가진 게 무엇보다 마음이 아파.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루이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 그럴 거야. 제제 난 내 말을 믿어. 아주 예뻤을 거야. 하지만 내일 누나가 진진이 할머니 내게 들러서 새 종이를 사줄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풍선이 되도록 도와줄게. 너무 아름다워서 별들도 질투하게 만들자. 이젠 소용없어 누나 맨 처음 만드는 풍선이 가장 예쁜 거야. 첫 번째께 쓸모없게 되면 더 이상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내 말이 맞아. 언젠가는 내가 널 이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갈게. 거기에서 우리 함께 살자. 응? 나는 잠자코 있었다. 누나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내 환상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제제 내가 널 톰믹스나 빅존스가 사는 목장으로 데려다줄게. 누나 그들도 좋지만 난 프레드 톰푸슨을 더 좋아해. 그래 내가 원한다면 프레드 톰푸슨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줄게. 그리고 우리는 이토록 이토록 잔인한 매질을 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처가 완전히 낫기 전에는 날 밖에 내보낼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동생 루이스와 함께 민균유 곁에 앉아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민균유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이해하고 말을 시키지 않았다. 아빠는 내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하면 혀를 뽑아버리겠다고 꾸짖으셨다. 이런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늘에 있는 게 제일 마음 편했다. 거기에서 포르투가 아저씨가 사준 그림 딱지를 보며 루이스에게 구슬치기 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루이스는 구슬치기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언젠가는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르투가 아저씨를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 그는 분명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을 안다면 그는 그는 틀림없이 날 만나러 왔을 것이다.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꼬마라고 부르던 음성이 아직도 나의 귓가에 남아있는 듯 했다. 그의 햇빛에 그을러 유난히 건강해 보이는 구리빛 얼굴 항상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 언제나 풀을 먹여 빳빳한 셔츠와 체크무늬 조끼 그리고 닷처럼 생긴 금빛 단추까지 보고 싶었다. 아마 곧 회복될 거야. 어른들은 결혼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속담을 즐겨 쓰지만 어린애들의 상처는 그보다 더 빨리 나을 거야. 나는 빨리 회복되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은 아빠가 외출하지 않으셨다. 집안에는 자고 있는 루이스 아빠 그리고 나 세 사람뿐이었다. 엄마는 방직공장에서 야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에 잠깐 만날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빠 곁에 있기로 마음먹었다. 아빠 곁에 있으면 일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흔들리자에 앉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얼굴은 면도를 하지 않아 언제나 수염이 나 있었다. 돈이 돈이 없어서 카드놀이도 하실 수 없었다. 불쌍한 아빠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엄마가 일하러 나간다는 걸 아시는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거기다 랄라 누나까지 공장에 보내야 했으니. 아빠가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좀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실 땐 얼마나 실망이 클까. 나는 문턱에 앉아 가끔씩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빠의 기운이 없으신 모습 그리고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 표정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에 슬프고 우울했던 때도 오늘같이 철양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나는 아빠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었다. 노래를 불러드리면 어떨까. 아주 낮은 음성으로 노래를 불러드리면 아빠는 조금이라도 기운을 되찾으실 것이다. 그런데 무슨 노래가 좋을까. 나는 가장 최근에 아리오발도 씨에게 배운 노래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노래는 탱고곡으로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답고 감미로운 곡이었다. 아빠도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요. 밝은 달이 비치는 밤이면 벌거벗은 여자의 몸은 너무나 황홀해요. 제제 네, 아빠. 아빠는 아빠는 분명히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가까이 와서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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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니? 나는 한 번 더 불러드렸다.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요. 밝은 달이 비치는 밤이면 너무나 황홀해요. 제제, 너 그런 노래를 누구한테 배웠지? 나는 약간 긴장되어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의 눈은 갑자기 분노의 빛이 번뜩였다. 얼굴도 무섭게 일그러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리오발도 아저씨가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다니지 말라고 했잖니. 아빠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빠가 이 일을 전혀 모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었다. 어디 한 번 더 불러봐. 아빠 요즘 한창 유행하는 탱고예요. 나는 아빠를 위해 한 번 더 불러드렸다. 그 순간 찰싹하며 아빠가 내 뺨을 힘껏 때리셨다. 어디 또 불러봐. 나는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요. 아빠는 아빠는 내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날 때리셨다. 나는 울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얼굴은 손바닥 자국과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되었다. 뺨을 때릴 때마다 내 눈은 마치 기계처럼 일정하게 떠졌다 감겼다 했다. 나는 노래를 그만 불러야 할지 아빠의 말에 따라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맞는 마지막 매가 될 거라고. 나는 이 매를 맞고 죽어버릴 거라고. 굳은 결심을 했다. 아빠는 매를 잠깐 멈추고 또다시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했지만 나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그 대신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아빠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차라리 날 죽여라. 단번에 죽이란 말이야. 감옥이 내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빠의 분노는 완전히 폭발했다. 아빠는 흔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허리띠를 풀었다. 그것은 두 개의 쇠고리가 달린 허리띠였다. 아빠는 거의 이성을 잃은 채 허리띠를 마구 휘둘렀다. 허리띠는 바람을 가르는 윙윙 소리를 내며 살점을 후벼 팠다. 나는 허리띠가 허공을 가르며 내 몸을 때릴 때마다 속으로 욕소를 퍼부었다. 허리띠는 마치 천 개의 손바닥처럼 내 몸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벽 한 무퉁이로 쓰러졌다. 아빠는 정말 나를 때려 죽이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희미해져가는 정신 속에서 나를 구하러 들어온 글로리아 누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에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 누나는 들어오기 무섭게 아빠의 손을 잡고 매질을 못하게 했다. 아빠 차라리 절 때리고 이에는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이러다간 정말 죽이고 말겠어요. 아빠는 식탁 위에 허리띠를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난 저 애가 나를 놀리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다. 글로리아 누나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을 때 나는 기절하고 말았다. 내가 다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엄마와 글로리아 누나가 머리맡에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방 안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다. 진진이 할머니까지 와 계셨다. 나는 무척 슬펐고 가슴이 아팠다. 의사까지 다녀갔지만 내 몸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수프를 가져와 내게 먹이려고 했지만 나는 음식을 삼키려고 하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해졌고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글로리아 누나와 엄마가 내 머리맡에서 나를 보살펴 주었다. 엄마는 밤새도록 날 간호해 주셨다. 날이 밝아오자 일하러 나가시기 위에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내셨다. 작별 인사를 해줄 때 엄마는 나를 힘껏 끌어안아 주셨다. 아무 일 없을 거다 얘야.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 응? 엄마! 나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불쑥 내뱉었다. 엄마! 전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 풍선처럼 찢어져 버렸어야 했어요. 엄마는 슬픈듯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제재 누구나 태어나는 건 운명이란다. 너도 역시 마찬가지야. 거절할 수 없는 간청 나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일주일이 걸렸다. 이제는 결코 매를 맞을까 봐 그토록 풀이 죽어 있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정말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잘 대해주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는 뭔가 허전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 아쉬움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과거의 내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의 호의와 바람 속에서 예전의 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민균우 곁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언제나 멍청하게 민균우 옆에 앉은 채 무관심 속에 넋을 잃고 그저 스쳐가는 일상의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노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는 루이스가 좋아하고 아끼는 단추들을 온종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케이블카 놀이만을 했고 언제나 막내 동생인 루이스를 내 곁에 오게 해서 함께 있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루이스에게 무척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왜냐하면 이런 놀이를 좋아했을 때는 나도 그 애처럼 어렸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좀처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걱정했다. 누나는 내게 그림 딱지에 산을 쌓아주기도 했고 내 곁에 구슬 주머니를 갖다 놓기도 했지만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영화관에 놀러가고 싶지도 구두를 닦으러 다니고 싶지도 않았다. 내 마음속으로 퍼져간 아픔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토록 지독하게 마치 짐승처럼 두들겨 맞다니 왜 그런지 이유조차 모른 채 글로리아 글로리아 누나는 내 환상의 세계를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듯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다. 누나는 때때로 프레드 톰프슨과 그 친구들 얘기로 말을 걸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알아채지 못했다. 이제는 영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카우보이니 인디언이니 하는 따위의 것들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어른들이 말하는 애정영화를 봐야 하는 것이다. 키스하는 장면도 많고 포옹하는 장면도 많은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영화를 봐야 하는 것이다. 맨맘 맞고 사는 나 같은 인간에게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봐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어느 날 나는 집을 나오긴 했어도 학교로 향하진 않았다. 그건 포르뜨가 아저씨가 일주일 동안 우리 차를 타고 나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근심하고 있을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은 약속했었다. 우리의 비밀스런 만남을 죽음으로써 지키자고 누구에게도 하느님조차도 우리의 우정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제가 좀 옆에 그 멋진 차가 보란듯이 세워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내 가슴은 닫아두었던 그리움을 터뜨린 채 달려갔다. 이젠 진정한 친구 나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바로 그때 멋지고 우렁찬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역앞에 모든 것을 울리며 떨게 하는 것 같았다. 망가라치바의 거칠고 오만한 소리는 모든 소리의 왕이었다. 망가라치바는 나는 듯이 그의 아름다운 마디들을 끌고 달렸으며 창가에 보이는 사람들은 행복한 미소를 듬뿍 담고 자신들의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망가라치바가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했던가. 저 멀리 선로의 끝으로 긴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짓은 루이스의 일과였다. 나는 제과점의 탁자들 사이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는 누가 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맨 끝 마지막 탁자에 앉아 있었다. 우드 옷을 벗은 채 그 멋진 체크무늬 조끼도 입지 않았고 깨끗한 셔츠 소매 단추도 잠그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알코난디라 그런지 현기증을 느끼며 천천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내가 왔다고 일러준 사람은 제과점 주인 라디스라우 씨였다. 뽀르뚜 아저씨 저 왔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얼굴 가득히 행복한 웃음을 띄었다. 그리고는 곧 팔을 벌려 나를 끌어안았고 잠깐 동안 품에 안고 있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뭔가가 꼬마 내가 꼭 올 거라고 얘기해 주었지. 그는 잠시 동안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래 이 도망자야 그동안 어디에 있었지? 그동안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는 의자를 당겼다. 자 여기 앉아라. 그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종업원을 향해 손짓 했다. 그리고 곧 마실 것과 생과자를 가져왔지만 나는 손을 대지도 않았다. 그저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풀이 죽은 채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먹기 싫으냐?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내 얼굴을 들어 올렸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으나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아니 왜 그러니 꼬마야. 친구한테 속시원히 얘기해봐.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라디스 라우시는 머리를 가로 저으면서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한 가지만을 얘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뽀르뚜가 아저씨 자동차가 여전히 우리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죠? 그야 물론이지. 왜 아직도 믿지 못하겠니? 그럼 절 데리고 어디든지 가주실 수 있어요? 그는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나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 그럼 갈 수 있지. 뭐 내가 원한다면? 아저씨는 나의 두 눈이 더욱 젖어있는 것을 보고는 나를 팔로 안아 차까지 데려가 문을 열고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 다시 돌아간 그가 라디스 라우시와 주고받는 얘기가 희미하게 남아 내 귀에 들려왔다. 도대체 저 애 집에선 아무도 저 애를 이해 못하고 있어. 난 저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정말 당신은 저 악마 같은 녀석을 좋아한단 말입니까? 자네는 아직도 조금밖에 몰라. 저 아이는 놀랍도록 똑똑한 아이야. 아저씨는 차로 돌아와 내 옆에 앉았다. 그래 우리 어디로 갈까? 여기만 아니면 돼요. 가까운 곳이면 어디라도 좋아요. 휘발유를 많이 쓰면 안 되니까요. 그는 빙글에 웃었다. 그런 것까지 걱정하는 걸 보니 어린애가 아니구나. 나는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떤 것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다. 잠시 동안 그는 내 마음이 가라앉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네로부터 모든 것이 멀어지고 숲이 나타났을 때 그는 차를 세웠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띄워 보였다. 그 얼굴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애정이 담뿍 당긴 것이었다. 뽀르뜨가 아저씨 제 얼굴을 자세히 봐주세요. 아니 얼굴 말고 이 주둥이요. 집에선 주둥이라고 불러요. 그건 제가 사람 새끼가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난 내 얼굴이 더 보고 싶은데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매를 맞아서 얼마나 부어있는지 말이에요. 뽀르뜨가 아저씨의 눈은 놀라움과 가여움이 엇갈린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다. 아니 왜 그토록 매를 맞았지? 나는 모든 것을 얘기해 주었다.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숨기거나 덧붙이지도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었다. 내 얘기가 끝났을 때 그의 두 눈은 젖어 있었고 내 처지를 몹시 동정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이런 작은 꼬마를 매질하다니 넌 겨우 여섯 살 아니냐 참 모두들 너무하구나 왜 그랬는지 전 알고 있어요. 전 쓸모없는 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전 잘못 태어났던 거예요. 아기 예수 대신에 악마의 자식이 태어나버린 거예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넌 천사야 그래서 심한 장난꾸러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미 굳어버린 생각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다. 전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작은 악마 에요. 이 말을 엄마께도 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런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전 아저씨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나쁘다는 걸 잘 알아요. 아빠는 아빠는 연세가 많으셔서 일자리를 얻지 못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괴로워 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우리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새벽 같이 방직 공장에 나가 일을 하셔야 만해요. 엄마는 실타래통을 등에 메고 다니시기 때문에 어깨에 구둔살이 생겼어요. 날라 누나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장에 직공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모두 아빠한테는 몹시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만 없었더라도 아빠는 절 그렇게 심하게 때리진 않으셨겠죠? 그는 깜짝 놀라 내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댔다. 맙소사 어떻게 꼬마인 내가 그런 어른들의 일까지 걱정한단 말이냐. 정말 너 같은 꼬마는 처음 봤다. 그는 약간 울먹였다. 꼬마야 우린 친구지 그렇잖니? 남자 대 남자로서 얘기를 해볼까? 때때로 너에게 어떤 것을 얘기해 줄 땐 너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단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누나에게 그런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보다 너는 그런 욕을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알아듣겠니? 하지만 전 아직 힘이 세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거든요. 넌 내가 하는 욕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더욱더 그런 욕을 해서는 안 된단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뽀르뚜가 아저씨 아저씨는 제가 그런 욕을 하는 게 싫으신 거죠? 그렇다면 제가 죽을 때까지 절대 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좋아. 그런데 죽는다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시 입을 다물었고 그는 내 말을 듣고는 근심에 잠겨 있었다. 꼬마야 내가 이미 널 믿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래 그 노래 얘기는 뭐지? 탱고라고 했던가? 넌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알고는 있었니? 전 아저씨에겐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뭐든지 들으면 외우거든요. 게다가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요. 제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아빠는 절 너무 심하게 때렸어요. 정말 너무 심했어요. 나는 말하다 보니 서러움이 폭받쳐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를 죽여버릴 거예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내 아빠를 죽이겠단 말이냐. 네. 전 벌써 시작했어요. 말로만 죽이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빅존스의 권총을 빌려서 빵하고 쏘는 것만이 죽이는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넌 참 그 조그만 머리로 많은 것도 상상하는 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넌 나도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니?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아저씨를 죽이기는 커녕 제 마음속에서 아저씨는 새로 태어나셨어요. 아저씨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건 제게 그림 딱지를 사주셨다거나 아니면 과자나 음료수나 구슬 같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진심을 말씀드린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하게 될 거다. 내 엄마와 아빠 그리고 누나들과 또또까 형 내 동생 루이스도 말이야. 참 너의 그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잊을 뻔했구나. 민균 유를 뭐라고 했더라. 슈르르 까요. 어 그래. 전 이제 아저씨께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별 이라니?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된 악마예요. 그리고 전 매맞고 구박받는데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주둥이란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자꾸만 목이 아파오고 목이 메었으나 나는 마저 다 얘기하기로 다짐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나겠다는 얘기니? 전 이번 일주일 동안 꼬박 생각했어요. 오늘 밤 망가라 치바에 뛰어들기로요. 그는 말없이 나를 꽉 껴안았다. 그리고 그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꼬마야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 넌 앞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아름다운 미래가 있단다. 너의 총명함 때문에 말이다. 제발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난 네가 그런 맘 먹는 게 싫다. 만약 꼬마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그런 얘긴 꺼내지도 마라. 알겠니? 그는 나를 꽉 끌어안고는 내 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난 너를 정말 좋아한단다. 내가 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 이젠 웃어봐야지. 그와 같은 고백 때문에 조금은 위로받은 마음으로 희미하게 웃어주었다. 꼬마야 모든 것은 곧 지나가버리는 거야. 이젠 얼마 안 있으면 거리는 온통 연둘로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리고 구슬도 또 빅존스 같은 카우부이들 까지도 뭐 그 밖에도 더 있을 거야. 내가 뭘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싶지 않니? 뭔데요? 이번 토요일엔 인깐 따도에 살고 있는 내 딸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단다. 그 애는 남편하고 같이 시골로 휴가를 보내러 갔다는 구나. 난 그날 날씨만 좋으면 낚시를 가려고 한단다. 그런데 같이 갈 만한 좋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지. 그게 바로 너란다. 나의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짝였다. 정말 저를 데리고 가주시겠어요? 그럼 내가 좋다면 말야 뭐 억지로 가자는 건 아니다. 나는 대답 대신 나의 얼굴을 그의 수염 투성인 얼굴에 갖다대고 내 팔로 커다란 얼굴과 목을 끌어안았다. 그와 함께 웃다보니 차츰 내 머릿속의 슬픔이 사라지는 듯했다. 아주 멋진 곳이란다. 점심도 싸가지고 가자꾸나. 넌 뭘 가장 좋아하지? 아저씨는요? 난 소시지와 달걀 그리고 바나나란다. 전 뭐든지 다 좋아요. 우리 집에선 가려먹어선 안되거든요. 알았다. 내가 알아서 싸우마. 그런데 꼬마야 하루종일 집 밖에 나가 있어야 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니? 무슨 핑계든 대하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매맞으려고? 이달 말까지는 누구도 절 때릴 수가 없어요. 그건 식구들이 글로리아 누나에게 약속했어요. 글로리아 누나는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래? 그래? 네. 전 적어도 한 달은 지나야만 매맞은 몸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자동차에 오르자 그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얘기해 둘 게 있는데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 뭔데요? 망가라 치바 얘기 말이다. 이번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연기하겠어요. 그래 좋다. 그 후 내가 라디스라우시를 통해 들은 얘기지만 나의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가 아저씨는 그날 망가라 치바가 지나간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길은 포장도 안 된 길이었지만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초원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하늘은 말할 나이도 없을 만큼 푸르고 맑았다. 진진야 할머니가 언제나 즐거움이란 가슴속에 빛나는 태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 말 처럼 해는 모든 것을 행복하게 비춰 감싸주고 있었다. 만약 그 말이 정말이라면 내 가슴속의 태양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차가 서서히 달리는 동안 그는 열심히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런데 제재 넌 나하고 있을 땐 아주 상냥한 꼬마란 말이야. 언젠가 담임 선생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성함이 뭐더라? 도나 세실리아 선생님이에요. 세실리아 선생님은 제재 내가 학교 밖에서 하는 짓들을 안 믿는단 말이지. 너도 내 어린 동생 루이스나 글로리아 누나처럼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변했지? 그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에선 제가 좋은 일을 해도 곧 나쁜 일이 되어버리곤 해요. 온 동네가 저라면 진저리를 쳤거든요. 그건 자꾸만 잠자고 있던 마음속의 악마가 죄 기에 대고 언제나 속삭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에드문드 아저씨께 그런 철없는 짓을 했겠어요? 그 일을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텐데 아저씨는 마냥 웃고 계셨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 말해주겠니? 아마 여섯 달쯤 됐을 거예요. 아저씨는 북부지방에 사는 사람한테서 그물 침대를 선물로 받으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는 혼자만 그 침대 속에서 흔들거리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한 번 크게 혼이 나셨죠 뭐. 어느 날 제가 진진이 할머니 댁에 놀러갔을 때였어요. 그땐 뭐 장난거리가 없어서 좀이 좀 수시는 터였죠? 마침 할머니께서는 절 못 보셨어요. 제 생각에 아저씨는 뒤뜰에서 신문 광고를 읽고 계시리라 생각했지요. 저는 구아바 나무 쪽을 살피면서 다가가다가 아저씨가 오렌지 나무와 울타리 사이에 그물 침대를 붙들어 매고 그 위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의 악마가 충동질을 하면서 제게 자꾸 접근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소리 없이 침대 밑에 떨어진 신문 조각을 찢어서 아저씨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죠? 나는 잠시 말을 끊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포류뚜가 아저씨 볼기짝이란 말 해도 돼요? 그래? 하지만 그런 말을 다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아저씨는 볼기짝이란 말을 할 땐 뭐라고 해요? 둔부라고 해라. 그거 꽤 어려운 말인데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 에드문드 아저씨의 둔부 아래에다가 불을 붙이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문 뒤에 숨어서 울타리 쪽을 바라다봤죠. 그러자 호랑이 같은 고함소리가 들리더니 진진이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담배를 문 채 자지 말라고 했지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말을 듣겠니 하시지 않겠어요? 포류뚜가 아저씨가 재미있다는 듯 배를 움켜잡고 웃으시는 바람에 나 역시 한바탕 웃었다. 그래 들키진 않았니? 물론이죠. 만약 들켰다면 그가 절 큰 부대자루처럼 쓱싹 해버렸을 거예요. 뭘 어쩐다고? 아니에요. 절 부대에 집어넣었을 거라고요. 그는 또다시 한바탕 크게 웃어댔다. 넌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한 녀석이다. 괴짜이기도 하고 말이야. 너한텐 당해낼 재주가 없구나. 꼬마야 저길 봐라. 커다란 나무들이 꽉 차 있잖니? 가까이엔 강도 흐르고 있구나. 나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와 굉장하네요. 제가 빅존스와 만나기로 할 때 생각했던 평원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이곳이 훨씬 더 멋져요.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내가 이런 곳에 자주 와서 보고 감상했으면 한단다. 앞으로 자주 볼 수 있도록 해주마. 항상 멋진 꿈을 안고 살아가거라. 제제 나는 나는 열심히 푸른 평원과 그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며 갖고 온 짐을 나무 그늘 아래까지 옮겼다. 아저씨는 아저씨는 늘 여기에 혼자 오시나요? 뭐 거의 그렇단다. 봤지? 나도 나무를 갖고 있는걸. 그럼 저 나무를 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큰 나무를 갖고 있는 어른들은 세례명을 붙여주던데요? 그는 한참 생각해보다가 빙글에 웃었다. 이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내게는 말해주마. 저 나무 이름은 라이나 까르로따라고 한다. 까르로따는 여왕이라는 뜻이지. 그럼 나무도 아저씨랑 얘기를 하나요? 말하지는 않는단다. 왜냐하면 여왕은 신하에게 말하듯 그렇게 내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지. 나를 아주 존중해주지. 신하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여왕이 명령하는 걸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지. 그럼 전 아저씨의 신하인가요? 그는 너무나 유쾌해서인지 풀밭이 흔들릴 정도로 웃었다. 아니 그렇지 않단다. 나는 왕이 아니고 또 아무것도 내게 명령을 하지 않잖니? 난 무엇이든 내게 요청하잖아. 하지만 아저씨도 왕이 될 수 있어요. 왕들도 아저씨처럼 전부 뚱뚱하잖아요. 하트의 왕두 스페이드나 클로버 그들은 모두 아저씨처럼 화려한 산장이랑 칼이랑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에 그려진 왕들은 전부 포르투가 아저씨처럼 멋지게 생겼어요. 고맙구나. 자 그럼 이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내 얘기 덕분에 영영 낚시질을 못하겠다. 그는 낚시대를 잡고는 깡통에서 지렁이를 챙기더니 구두와 조끼를 벗었는데 그 모습이 더욱 뚱뚱해 보였다. 그는 강기슥 저쪽을 성짓해 보였다. 넌 저기 가서 놀면 재미있을 거다. 거기는 아주 얕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지만 멀리 나가면 안 된다. 여긴 깊으니까. 난 여기서 낚시질을 하고 있을 테니 나하고 함께 있고 싶으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고기들이 다 달아나 버리니까 말이야.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물장난을 쳤다. 여러가지 처음 보는 것들은 매우 신기했고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물속에 발을 담그면 작은 개구리들이 물길을 따라 헤엄치는 것이 보였고 그 밑에는 물에 밀려 내려온 나뭇잎들이 가득 깔려 있었다. 나는 글로리아 누나가 생각났다. 글로리아 누나의 말이 옳았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나는 누나에게 아름다운 삶을 발견해 내겠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못내 섭섭했다. 그렇다. 삶의 아름다움이란 꽃과 같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떠돌아 다니는 바다 위에 낙엽이리라. 아저씨의 낚시질은 겨우 최면치레나 하는 듯 두 마리의 황어만을 낚았을 뿐이었다. 아저씨도 이젠 실증이 나기 시작했는지 그 뚱뚱한 몸집을 움직이며 중천에 떠있는 해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은 생명이 꿈틀거리듯 빨갛게 익었고 신기한 것들과 더불어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때 포르투가 아저씨가 저쪽에서 나를 불렀고 나는 새끼 염소처럼 쏜살같이 달려갔다. 요 꼬마야 많이 더러워졌구나. 마음껏 놀았어요. 땅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물장난도 쳤는걸요. 자, 이젠 점심을 먹도록 하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돼지새끼처럼 더러워서야 어디 먹을 수나 있겠니? 자, 옷을 벗고 얕은 물속으로 뛰어들거라. 그렇지만 나는 머뭇거리며 망설이고 있었다. 전 헤엄칠 줄 모르는데요. 헤엄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옆에 있잖니. 나는 그래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다. 내 앞에서 옷을 벗기가 부끄러워서 그러니? 무슨 일이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나는 등을 돌리고 옷을 벗기 시작했다. 제일 처음에 셔츠를 벗고 그 다음에 바지에 멜빵끈을 내렸다. 나는 바닥에 모든 것을 벗어놓은 뒤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내 몸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눈은 너무 놀란 나머지 분노로 이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정말 맞았을 때 생긴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목이 막힌 듯 겨우 소리를 냈다. 아직도 아프면 물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젠 괜찮아요. 우리는 달걀과 바나나 그리고 소세지와 빵 비둘기 고기 등을 배불리 먹었다. 강물을 떠 마신 뒤 우리는 나이네아 까르르타 밑으로 다시 돌아왔다. 우리는 나무 밑에서 잠깐 쉬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무를 향해 정중한 경의를 표했다. 여왕이시여 당신의 신하 삐나 제국의 제일가는 전사 마누엘 말라다리스 기사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폐하의 밑에 앉겠습니다. 나의 행동에 그는 낄낄대며 웃고는 자리를 잡았다. 뿌리뚜가 아저씨는 조끼를 깔고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누웠다. 자 우리 이젠 한숨 자볼까 아니요 전 졸리지 않아요 요 꼬마야 그런다고 내가 너같은 장난꾸러기를 저 강가에 풀어줄 것 같으냐 그는 내 가슴위로 손을 뻗어 날 포근하게 껴안아 주었다. 아저씨의 배 위에서 뒹굴던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나무 덩굴 사이로 빠져나가는 구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금이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뽀르뚜가 아저씨 지금 주무세요? 아니 저 아저씨께서 제가 좀 주인인 라디스라우씨께 저에 간에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무슨 말? 저에 관해서요. 뽀르뚜가 아저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저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널 좋아하는 건 틀림없단다. 그런데 왜 그러지? 그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더욱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얼굴은 더 커 보여서 아더왕 같아 보였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러니까 아저씨가 절 무척 좋아한다는 말을 정말 믿어도 되나요? 그래 요 꼬마야 아저씨 전 아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봤는데요. 아저씨에겐 단지 인간 따도에 사는 딸 한 명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리고 절 무척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셨죠? 물론 이지. 그렇다면 왜 우리 아빠한테 오셔서 절 달란 말을 안 하시죠? 그는 깜짝 놀란 듯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지었다. 너 내 아들이 되고 싶니? 누구든 태어나기 전엔 아빠를 선택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아저씨를 택하겠어요. 정말이냐 제제? 물론이죠. 신께 맹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이 다음엔 먹고 살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볼기 짝이란 말도 안 하구요. 나는 아저씨의 구두를 매일 닦겠어요. 학교 공부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아저씨.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나빠요. 그리고 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아저씨가 절 꼭 사 가세요. 아빠가 틀림없이 아저씨에게 절 팔 거예요. 만일 아빠가 많은 돈을 원하신다면 야곱이 팔린 것처럼 나눠서 지불해도 될 거예요.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나만을 꼭 껴안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의 품속에 안겨 있다가 가만히 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볼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알았어요. 아저씨 절 사가시지 않아도 돼요. 전 아저씨가 우는 건 싫으니까요. 그는 사랑이 단풍 당긴 두 손으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꼬마야 그게 아니란다. 난 네가 무척 좋아. 하지만 인생이란 그렇게 생각만으로 쉽게 행동해선 안 되는 거란다. 널 위해서란다. 하지만 꼭 너한테 약속하마. 앞으로 너를 내 아들처럼 사랑해준다고 친아들처럼 말이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안겨있던 몸을 벌떡 일으켰다. 아저씨 정말이세요? 원래는 네가 잘 쓰는 말이지만 맹세하마. 나는 그의 커다랗고 부드러운 얼굴에 뽀뽀를 해주었다. 내가 우리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마음의 행로 나는 맹균유에게 뽀르트가 아저씨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다. 맹균유는 나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이야기에 몰두했다. 그리고 가끔씩 입술이 뽀르트간이 나올 때도 있었다. 슈르르까 들어봐. 그 후부터 뽀르트가 아저씨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날 사랑해 주셨어. 때문에 아빠도 예전처럼 날 간섭하며 못살게 굴지는 않으셨어. 그리고 난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악마 같은 마음은 다 없어졌다고 했어. 나는 계속 말하면서도 맹균유의 부드러운 눈 속에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알고는 내심 기뻐하고 있었다. 슈르르까 난 열두 명의 아이들을 낳겠어. 거기다 또 열두 명의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야. 우선 열두 아이가 모두 꼬마라 해도 난 절대 때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이렇게 물을 거야.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나무꾼? 그래 알겠다. 여기 도끼와 체크무늬 셔츠가 있다. 넌 목동이 되고 싶다고? 자 여기 안장과 밧줄이 있단다. 그리고 넌 망가라치바 기차의 기관사가 되고 싶다고? 자 여기 모자하고 호르라기가 있단다. 뭐가 어쨌다고 제제? 넌 꼭 미친 애처럼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니? 또또까 형이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는지도 모르게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그는 평소 때와는 달리 마치 친한 친구인양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고는 맥두병 뚜껑이 주렁주렁 걸린 나의 오렌지 나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병뚜껑과 끈으로 장식된 라임 오렌지 나무를 번갈아 보았다. 아마 그는 뭔가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제제 400 레이스만 빌려주지 않겠니? 싫어. 너 돈은 있구나. 그렇지? 응. 왜 빌려주기 싫다는 거지? 그는 내게 수작을 부리기 위해 반은 달리는 듯 반은 협박하는 듯 말했다. 그건 뜨라스우스 몬테스로 여행 갈 돈을 모으는 거야. 그건 또 뭐 말라비틀어진 소리니? 난 빌려줄 수 없어. 그리고 이제부터 착한 아이가 되려고 결심했어. 그러니까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도 않아. 넌 꼭 지새끼같이 얄밉게 구는구나. 돈은 또 구슬치기해서 벌면 되잖아. 안 돼. 빌려줄 수 없단 말이야. 싸우기 싫으니까 빨리 저쪽으로 가. 그래. 나도 싸우는 건 싫어. 그런데 너 갑자기 인정머리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괴물이 되려는 게 아니야. 난 난 지금 감정이 없는 혈거인이 되려는 거라고. 뭐가 된다고? 혈거인 에드문드 아저씨가 잡지에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손에 나무를 든 원숭이였어. 그는 동굴에 살았던 최초의 사람이래. 제재 에드문드 아저씨는 꼭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만 넣고 다니신다니까. 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지? 글쎄 제재 난 너한테 잘했잖아. 우리가 구두 닦으러 나갔을 때도 내가 피곤해 하면 내 구두통도 들어줬잖아. 그의 얘기는 모두 사실이었다. 또또까 형은 가끔 심수를 부리긴 했어도 나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었다. 결국 나는 형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했다. 제재 만약 돈을 빌려주면 너한테 아주 놀라운 얘기를 두 가지 해줄게. 나는 잠깐 생각해보았다. 이제야 말하지만 너의 오렌지 나무는 내 타마린드 나무보다 훨씬 더 예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정말이야.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을 흔들어 보였다. 또 다른 두 가지 얘기란 뭐야? 제재 이제 우리의 불행도 끝났단다. 아빠께서 성 알레이시 공장의 지배인으로 가시게 됐어. 우린 다시 부자가 되는 거야. 어때 기쁘지 않니? 그래 물론 아빠를 위해선 그렇지만 난 방구씨를 떠나고 싶진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줄 얘기가 있는데 곧 시청에서 길을 넓힌대. 모든 하수도를 땅에 묶고 각 집의 뒷마당까지 하수도를 연결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넌 똑똑한 줄 알았더니 모르겠니? 길이 넓어지면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이 뽑혀버린단 말이야. 형은 나의 오렌지 나무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싶을 때처럼 입이 일그러졌다. 똑똑해 형 그게 정말이야? 내가 왜 널 울리고 싶겠니? 하지만 아직 멀었어. 내 손가락은 주머니 속에서 신경질적으로 동전을 세웠다. 똑똑해 형 거짓말이지 그렇지? 사실이야 이제 넌 사내 대장부야 안 그래? 맞아 그래 나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눈물이 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또또까 형의 배를 잡고 엉엉 울었다. 또또까 형 형은 내 편이 되어줄 거지 그렇지 난 싸울 거야 아무도 내 오렌지 나무를 베지 못해 그래 우린 결코 포기해선 안 돼 그런데 제재 너 지금 그 돈을 빌려주겠니? 형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래? 넌 방구 극장에 들어갈 수 없지? 거기서 지금 타잔 영화를 하거든 내가 보고 와서 얘기해 줄게 나는 500레이스 짜리 은하를 꺼내 그에게 주었고 셔츠 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잔돈도 형 가져 구슬을 사든지 나는 멍청하니 아무 말도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옆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타잔 영화가 생각났다. 나는 벌써 전날 밤에 그 영화를 보았다. 극장 앞에서 포르투가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꼬마야 저 영화를 보고 싶니? 굉장히 보고 싶어요. 하지만 방구 극장엔 못 들어가는 걸요?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웃었다. 요 작은 머리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구나. 하지만 포르투가 아저씨 제가 어른하고 같이 간다면 아무 상관 없을 거예요. 그 어른이 바로 나겠구나. 그게 내가 바라는 거지? 내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요런 영특한 놈. 겨우 두 시간 뿐인데요 뭘. 그리고 아저씨는 아주 부자잖아요. 그렇죠 포르투가 아저씨. 그래 알았다. 보러 가자꾸나. 그러면 차는 저 모퉁이에 세워두고 걸어서 가도록 하자. 우리는 함께 극장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매표구의 아가씨가 1년 동안은 절대로 나를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아가씨 내가 저 애에 대해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소.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 저 애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날 쳐다보았고 나는 빙글에 웃어주었다. 그녀는 나의 미소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다. 제제 만약 네가 조금이라도 엉뚱한 짓을 하면 난 해고당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마침내 나는 포르투그 아저씨와 함께 극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망가라 치바 망가라 세실리아 선생님께서 누구라도 좋으니 나와서 칠판에 장문을 해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나서는 아이가 없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문장이 생각나서 손을 들었다. 그래 제제 나와서 해보겠니? 책상 사이를 빠져나온 나는 선생님의 칭찬에 우쭐해져서 칠판 앞으로 나갔다. 자 여러분들도 나와서 같이 해볼까요? 제제는 우리 반에서 가장 어린 학생 이죠? 나는 분필을 들어 멋지게 큰 글씨로 곧 방학이 시작됩니다 라고 써놓았다. 그리고 글씨에 솜씨를 부리려고 애를 썼다. 나는 혹시 어디 틀린 곳이라도 없나 하고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나를 안심시키듯 웃으시며 탁자 위에 놓인 꽃병을 바라보셨다. 이때 나는 이 빈 꽃병에서 그녀가 말해준 상상의 장미꽃을 생각해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내가 써놓은 글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건 방학이 시작되면 포르투가 아저씨하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뒤 다른 몇 명의 아이들도 선생님의 권유 때문에 칠판에 글씨를 썼으나 역시 1등은 나였다. 그때 지각을 한 제로니 모가 상기된 얼굴로 교실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바로 내 뒤에 앉았다. 그는 소란스럽게 책을 꺼내고는 옆자리의 아이한테 얘기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잡담에 귀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속은 대던 말 중에 내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말이 있었다. 망가라 치바란 기차 이름이었다. 뭐? 자동차를 받았다고? 응! 왜 있잖아!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의 그 멋진 차 말이야!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망가라 치바가 루아다 씻다 건널목에서 포르투갈인의 자동차를 받아 박살을 내버렸어. 그래서 지각한 거야. 차 속에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타고 있던 사람은 죽었을 거야. 병원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말이야. 그리고 소방차까지 왔어. 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다. 제로니모는 신이 난 듯이 여기저기서 애들이 묻는 말에 대답해 주느라고 바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애들은 가까이 못 가게 했거든? 나는 정신없이 일어섰다. 참을 수 없는 구역질과 식은땀이 온몸을 휘젓고 있었다. 책상들 사이를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빠져나와 교실 문쪽으로 다가갔다. 세실리아 선생님은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 물었다. 제제 왜 그러니? 그러나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내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충동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린 채 교실을 뛰쳐나왔다. 정신없이 달려나와 길거리에 섰으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어질어질해서 도대체 리오 상파울러 거리가 어디인지조차 짐작이 가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오로지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을 뿐이었다.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배가 땡기며 아파오기 시작했다. 마치 내 제과점 앞까지 다다랐을 때 자동차들을 살펴보았다. 제발 제로니모의 말이 거짓말이기를 빌면서 그러나 그곳에는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었던 우리 차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신음소리를 내고는 다시 뛰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 힘센 두 팔로 나를 끌어안았다. 바로 제과점 주인 라디스라우 씨였다. 제제 어딜 가려는 거냐 나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거기에 갈래요 사고가 난 곳으로 안 된다. 가선 안 된다. 나는 미친 듯이 그에게 악을 쓰고 발을 동동 구르며 그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다. 진정해라 얘야. 넌 거기에 가선 안 된다. 정말 망가라 치바가 아저씨를 죽였나요? 아니다. 아니란다. 금방 구급차가 왔었어. 단지 차만 크게 부서졌을 뿐이야. 얘야 그러니 좀 진정해라. 라디스라우 아저씨 지금 그 말 정말인가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사고가 났다는 얘기까지 해주었잖니. 얼마 안 있어 문병객들을 맞게 되면 널 꼭 데리고 가주마. 내 약속 하마. 그러니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시원한 주스나 한잔 마시거라. 나는 다리를 바둥거리며 불안한 몸짓을 한 뒤 겨우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땀을 닦았다. 토할 것 같아요. 나는 밤의 기대에 토했고 그가 내 머리를 받쳐주었다. 어떠냐 이제 좀 괜찮니?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집에 데려다 줄까?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혼자 가겠다고 했다. 마치 모든 방향 감각을 잃은 듯 그의 곁을 떠났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망가라치바는 세상에서 가장 난폭하고 힘센 것이다. 나는 두세 번 더 토했지만 이젠 누구도 날 위로하려고 귀찮게 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학교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걸어가고 있었다. 포르투가 아저씨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셔츠 자락으로 얼굴을 닦곤 했다. 이젠 아저씨를 만날 수 없으리라. 그는 멀리 떠나가 버린 것이다. 멀리 아주 멀리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걷다가 우뚝 한 곳에 멈추었다. 그곳은 그가 내게 포르투가 아저씨라고 부르라며 자동차에 태워주던 곳이었다. 나는 아저씨의 웃음 가득한 얼굴이 떠올라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그때 전혀 다른 여러가지의 말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마구 터져나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다. 아기 예수 넌 나빠 난 이번 크리스마스엔 꼭 아기 예수가 태어나길 바랬는데 내가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왜 너마저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하듯 미워하지? 난 이제 착해졌잖아. 이젠 더 이상 싸움도 안 하고 마음씨도 곱게 먹고 공부만 열심히 했어. 그런데 넌 왜 날 도와주지 않는 거지? 난 사람들이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자른다고 했을 때도 화를 내지 않았잖아. 정말 조금밖에 울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지만 지금은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뽀르뚜가 아저씨가 제발 돌아와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야. 하기 예수야 넌 내게 우리 아저씨를 돌려보내줘야만 해. 약속해. 응? 그때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가 내 마음속을 향해 말했다. 그건 내가 앉아있는 나무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가 틀림없었다. 얘야 울지 마라 너의 아저씨는 하늘나라에 간 거란다. 밤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울 힘도 토할 힘도 없었다. 그때 빌라스보아스 거리에서 도리나 엘리나 부인 데 문앞 계단에 앉아있던 또또까 형과 눈이 마주쳤다. 형은 내게 모라마를 걸어왔지만 나는 겨우 신음소리밖에 낼 수가 없었다. 제재 왜 그러니 나한테 말해봐 그러나 나는 중얼거리며 신음소리만 냈다. 또또까 형은 깜짝 놀라 내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너 열이 많이 나는 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재 빨리 집에 가자 천천히 걸어봐 어서 형이 도와줄게 나는 아프면서도 그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또또까 형 날 내버려둬 난 더 이상 그런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도대체 그건 무슨 소리지 우리 집이잖아 난 더 이상 안 가겠어 이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단 말이야 또또까 형은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썼지만 내가 일어설 기운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자신의 팔로 나의 목을 감싸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간신히 나를 집으로 데려와 침대 위에 눕히고는 가족들을 찾았다. 잔디라 누나 글로리아 누나 빨리 나와봐 그가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잔디라 누나가 들어왔다. 누나 제자가 굉장히 아파 그녀는 투덜대며 가까이 왔다. 또 시작이구나 호나마나 뻔하지 뭘 또 어디서 말썽 부리다가 얻어 터졌을 거야. 그러자 또또까 형은 그 말에 몹시 신경질을 부리며 말했다. 아니야 잔디라 누나 이번엔 아니라고 제재가 너무 아파서 꼭 죽을 것만 같단 말이야 그 후 사흘 동안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알아 누웠다. 온몸은 열로 들끓었고 무엇이든 먹기만 하면 곧장 토해내고 말았다. 하루가 다르게 내 몸은 여여만 갔다. 그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정신이 들 때면 멍하니 벽을 쳐다볼 뿐이었다. 주위에서 걱정스러운 눈길로 가족들이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짐작해 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답은 커녕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자꾸만 하늘나라 어딘가로 빨리 가버렸으면 하고 생각했다. 글로리아 누나는 아예 내 방으로 옮겨와 온 밤을 꼬박 세며 병간호를 해주었다. 모두들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에도 조그만 불을 켜놓은 채 날 지켜봐 주었다. 모든 가족들이 날 위해서 조그만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애썼고 걸음걸이조차 조심조심 걷고 있었다. 진진야 할머니도 며칠 동안이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는 날 보고 가셨다. 또또까 형은 때때로 이렇게 정신없이 중얼거리곤 했다. 재재 그건 거짓말이었어. 내가 나빴어. 귀를 넓힌다느니 어떻다느니 한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야. 집안은 손 막힐 듯 고요했고 마치 죽은 사람이 비단위를 걷듯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누구도 조그만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모두들 나직나직이 말했고 엄마는 매일 밤 내 곁에서 병의 차도를 지켜봐 주셨다. 나의 웃음소리조차 그가 수염을 깎을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이제서야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았다. 나의 아픔은 결코 까물어칠 만큼 아픈 발바닥에 박힌 유리조각을 빼내느라 병원에서 살을 가를 때의 아픔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니었다. 나의 고통은 그곳 내 조그만 가슴으로부터 누구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못하고 아픔을 간직한 채 죽어가는 사람의 것이었다. 또 그 아픔은 양팔에 텅빈 공호를 남기고 머릿속이 멍한 채 베개 위에서 고개를 돌릴 힘조차 주지 않았다.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나의 몸은 살가죽만 있을 정도로 여의어 갔다. 파올라베르 박사님이 집에 오셔서 진찰을 해보고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쇼크입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외상성 정신장애라는 아주 강한 충격을 받을 때 일어나는 상태지요. 스스로 이 충격을 이겨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 누나는 파올라베르 박사님을 배웅하러 밖으로 나갔다. 제재는 자기 오렌지 나무를 자른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 저래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신시켜야지. 여러 번 잘 타일러 봤어요. 하지만 그 애는 믿지 않아요. 제재에게는 그 나무가 마치 사람 같았나 봐요. 저 애는 참 특별한 아이예요. 지나칠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조숙한 애예요. 나는 이런 모든 얘기들을 꿈속에서처럼 듣고 있었지만 떠오르는 생각은 오직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저 하늘나라 높은 곳으로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다는 그곳으로 가족들은 계속 나에게 약을 먹이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곧 토해내곤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예기치 않던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것은 온 동네가 내가 죽어간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자 내가 악질인 것도 내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자식이라는 욕설도 잊은 듯 우리 집을 찾아와 주었다. 미제리아 포미 가게 주인은 맛있는 생가자를 갖다 주었고 에우제니아 부인은 달걀을 가져와서는 내가 토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었다. 그리고 내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 주었다. 제제 넌 꼭 나 꼭 나을 거다. 만약 내 장난을 더 이상 못 보게 된다면 이 동네가 얼마나 쓸쓸해지겠니? 도나 세실리아 선생님께서도 나를 보러 오셨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교실에 두고 왔던 책가방과 꽃이 들려있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내가 어떤 상태로 교실을 뛰쳐나갔으며 그때 영문을 몰랐던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슬펐던 때는 아리오발도시가 찾아왔을 때였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는 잠자는 척 하고 있었다. 제재가 깰 때까지 밖에서 좀 기다려 주셔야 겠어요. 그는 대문 앞에서 글로리아 누나에게 간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가씨 난 그 꼬마를 만나기 위해서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물어보고 다녔어요. 나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착한 천사가 결코 죽어선 안 돼요.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글로리아 누나는 거의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슬픔에 빠져 있었다. 만약 제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앞으로 시골에서 절대 올라오지 않겠소. 마침내 아리오발도시가 방에 들어와서는 침대 머리맡에 다가앉아 내 손에 그의 얼굴을 대곤 이렇게 중얼거렸다. 눈 좀 떠봐라 제재 넌 이제 곧 나을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 테고 다들 내게 묻더구나. 어이 아리오발도시 당신의 그 귀여운 꼬마는 어디 갔소 하고 말이야. 제재 다시 건강한 아이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어? 제재야? 나는 눈을 뜨지 않으려고 꼭 힘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글로리아 누나가 힘없이 나가는 그를 배웅할 때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을 뜨거야 말았다. 나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이젠 조금이나마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토해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가 기억을 떠올릴 때면 여전히 열이 들끓었고 다시 몸은 떨려왔으며 식은땀이 나곤 했다. 글로리아 누나가 다가와 땀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재재 재재 울지마 이제 모두 잊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갖고 싶다면 내 망고나무도 줄게. 그리고 누구도 그 열매에 손대지 못하게 할게. 그러나 이제 와서 그런 망고나무가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리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도 곧 마술의 힘을 잃어버리고 다른 보통 나무들처럼 되어버릴 텐데. 그건 가난한 소년의 꿈이었을 뿐이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런데 왜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것 같았다. 글로리아 누나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마침내 나는 조금씩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아빠는 내가 밤에도 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또또까 형은 잔디라 누나가 너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무라는 바람에 죄책감으로 약간 여유여 있었다. 허약해진 나의 몸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계속 잠에 빠져 있었다. 그건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 계속된 잠 이었다. 열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가슴이 떨리고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증상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었다. 눈을 뜨고는 반쯤 희미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글로리아 누나는 재빨리 흔들으 자를 갖다 주며 나를 쉬게 하곤 했다. 누나 벌써 밤이야? 그래 밤이 되었구나. 누나 창문 좀 열어줘. 머리 아픈데 괜찮겠니? 응 상관없어. 그러자 달빛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창문 창문 턱에 걸린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었다. 하늘을 보니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제제 갑자기 왜 그러니? 하늘이 아주 아름답잖아. 아기 예수는 널 위해서 푸른 하늘을 만들었다고 내게 얘기했었단다. 그러나 그녀는 저 하늘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는 나의 손을 꼭 쥐고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다. 병간호 때문인지 누나의 얼굴은 조금 여유어 있었다. 제제 넌 이제 곧 몸이 나을 거야. 그러면 연도 날리고 구슬치기도 하고 나무에도 올라갈 수 있잖니? 민균유에게 말이야.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땐 노래도 부르고 누나에게 팜플릿도 갖다 줘야지. 제제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니? 넌 이제 슬프게 거리를 다닐 필요가 없단다. 이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이해할 거고 또 내가 동네에서 즐겁게 뛰어논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살아야 해. 꼭 살아야 하고 말고 알겠어 누나 하지만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만약 내가 다 나오면 장난꾸러기가 될 거야. 누나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제제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그저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만 하면 돼. 누나 그러면 사람들이 또 나를 때릴 텐데. 그녀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지고는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 제제 들어봐. 누나가 약속할게. 만약 너만 낫게 된다면 누구도 내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포르뜨가 아저씨가 죽은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의 집에서 보았던 두 마리의 푸른 새와 카나리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불쌍하게도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새장문을 열어줘서 자유롭게 날아가게 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아무래도 그 새들은 죽었을 것만 같다. 그들은 조금 더 날 줄을 모를 테니까. 오렌지 나뭇잎 속에 부리를 떨어뜨리고 숨어있는 것을 동네의 장난꾸러기들이 딱 청지를 했을지도 모른다. 이젠 집안의 분위기도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되어갔다. 이곳 저곳에서 떠들썩한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엄마는 다시 일하러 나가셨다. 흔들리자는 있던 곳에 다시 갖다 놓았고 글로리아 누나만이 꾸준히 나를 보살펴주었다. 제제 이 닭국이 수프 좀 먹어보렴. 널 위해서 검은 암탉을 잡았단다. 어때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니? 나는 숟가락에서 피어오르는 더운 김을 쳐다보며 포르뚜가 아저씨와 함께 식사를 하던 일을 떠올렸다. 제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검은 암탉 때문에 그러니? 그 닭은 오래 살았어.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젠 알도 못 낳았니? 누나도 물론 그 닭이 너희들 동물원 놀이에서 표범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표범을 사지 뭐. 누나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 먹으면 토할 것 같아. 그럼 조금 이따가 먹을래? 그 순간 포르뚜가 아저씨와의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며칠이 지나자 내 몸은 더욱 회복되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글로리아 누나가 환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꽃 한 송이가 들려있었다. 제제 민균유의 첫 번째 꽃이야. 이제 민균유도 어린 오렌지 나무가 되고 있어. 아마 머지않아 오렌지도 열게 해줄 거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쳐다보았다. 나는 이제 어떤 것을 보고도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벌써 민균유는 내게 작별인사를 하고 멀리 떠나가 버린 것이다. 이 꽃 한 송이를 남겨놓은 채 그도 이제는 내 꿈의 세계로부터 현실과 고통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슬픔 속의 평화 이제 평화의 기운이 돌아와 우리 집과 가족들을 보살펴주기 시작했다. 아빠는 온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번쩍 들어 목에 앉히고는 내가 어지럽지 않도록 천천히 흔들며 기뻐하셨다. 이역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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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잘 되었단다 예야 정말 모든 게 말이다. 제제 너도 언젠가는 아빠가 될 게다 그러면 어떤 한 순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 때가 있을 거야 그 어떤 것도 확실치가 않고 끝없는 절망에 빠지는 때가 있지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단다 아빤 성 알레이시 공장에 지배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젠 누구도 크리스마스날 운동화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지는 않을 거다 아빠는 잠깐 말을 멈추셨다 아마 아빠도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일을 잊지 못하실 게 틀림없었다 여행도 많이 다니자꾸나 엄마도 이젠 더 이상 일할 필요 없고 누나들도 마찬가지란다 아빠는 뭔가를 얘기하고 또 얘기하셨다 그러시면서 수염투성인 얼굴을 내 얼굴에 갖다 대며 비비셨다 나는 아빠의 무릎을 빠져나와 부엉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계단에 앉아 불이 꺼진 뒤뜰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내 가슴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날 무릎에 앉혔을까 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빤 돌아가셨어 망가라 치바가 그를 죽였어 아빠는 내 뒤를 따라오셨고 내 눈이 젖어있는 것을 보셨다 거의 무릎을 꿇듯 앉아 내게 말씀해 주셨다 울지 마라 제제야 우린 이제 큰 집을 살 거야 집 뒤로는 강이 흐르고 커다란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집 말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그네도 매달아 타려무나 그는 모르고 있었다 아빠는 정말 모르셨다 어떤 나무도 뿌르뚝과 아저씨와 함께 간 낚시터에서 본 라이나 까르로타처럼 아름다울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 제제 넌 어떤 거라도 제일 먼저 차지할 수 있단다 그리고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나는 아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슬리퍼 밖으로 보이는 발가락들 그도 역시 칙칙한 뿌리를 지닌 늙은 나무였다 그는 아빠 나무였다 하지만 그는 내겐 거의 이해할 수 없었던 나무였다 앞으로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란다 내 오렌지 나무를 그렇게 빨리 베어버리진 않을 거야 그걸 뵐 때는 넌 어딘가 먼 곳으로 가 있을 테고 충격도 받지 않을 거다 나는 흐느끼며 아빠의 무릎을 껴안았다 아니에요 이젠 소용없어요 나는 아빠의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빠 그 오렌지 나무는 이미 베어버렸어요 제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일주일 전에 베어버렸어요 남기고 싶은 순간들 사랑하는 마누엘 빨라다리스 아저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로 저는 마흔여덟 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향수에 젖어보곤 합니다 당신은 제게 인생의 따뜻함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게 딱지와 구슬을 사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뽀르뚜아 아저씨 오늘 저는 구슬이나 그림 딱지들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뜻없는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인정과 부드러움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엇이 가장 평범한 것인가에 대해 자신도 모르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저는 우리 둘만의 시간 속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을 떠올립니다 한 어린 왕자가 재단 앞에 꿇어 앉아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뚜아 아저씨 저도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뽀르뚜아 아저씨 내 마음 속에 영원히 1967년 우바 뚜바에서 사랑하는 뽀르뚜아 아저씨 빠른